엄마 놔두세요 제가 기계요 됐어 춘심이 잘 갔어요? 잘 갔는지는 모르겠고 잘 보내기는 했다 영화는요? 홀에서 춘심이 불쌍하다고 아침 낮에부터 여적 울더니 저도 지쳤는지 거기서 그냥 자더라 야 근데 어저껜 네 기분 생각해서 내 말 안 걸었는데 지인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니 너 그 무슨 소리야? 말 그대로예요 그럼 지인구가 여적 네가 마음에 없었던 게 아니고 딴 여자가 있었냐? 둘 다죠 뭐 야 나보고 똑바로 앉아봐 그래서 그럼 너 걔네 둘이 같이 쓰라고 네 방 어제 빌려준 거야? 너 미쳤어? 나 힘들어 그만해 그만하지 말라 그래도 나 기막히고 어이없어서 그만할 거야 힘들어? 힘들 짓 해놓고 그러면 힘 안 넣을 줄 알았어? 이러니 모조리 같은 기집애 이휴 자 아침이 오면 넌 날 떠나겠지 지금 그 얼마를 기다려야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날 날 어차피 인간지사 복골복인데 한판에 끝냅시다 예? 야, 그 호우 자식 말이야 완전 맛이 갔더라 갔어. 곱다발을 보더니 이 별을 밑죽 찢어갖고 나이도 우리 보다 많은 게 형이 형님 하는데 말이야. 광판에서 옛날에 저 빨대한테 형님들 고평 좀 주세요. 따로 깠잖아 그거 하고 웃으면서 하는 것만 다르고 말이야. 어휴, 그 집으로는 옛날 얘기 왜 하냐? 하고 싶어서 한다 인마, 왜? 어디 누구 왔었다며? 아, 알았어 안 물어볼게. 오늘은 그 혹을 막 쓰지 않았으니까 내일은 그냥 확 당기자고. 말아, 뭐하냐 인마. 우리가 당허처럼 그냥 꽉 꺾어버려야지. 좋지. 야, 빨리 시장 가자. 나 오늘 기분이 괜찮은데 우리 누나 속옷 수저도 한번 사대. 그럼 빨리 가자. 아, 같이 가. 나도 우리 색실 거 사야지. 야, 이거 어떠냐? 이거 우리 누나가 한번 딱 맞겠지? 응? 야, 이거. 야, 이거. 아, 이거 너무 크다. 이거 우리 명화화 거야. 아, 인마. 우리 누나 하면 딱 맞지? 봐봐. 아니야. 크니까. 명화화 거라니까. 여자 속옷 한 벌만 주세요. 뭘 봐? 아, 뭐해요? 속옷 한 벌만 주세요. 코코아항 감사합니다.